동대문구가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활성화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신바람 조리장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본사업은 소규모 음식점의 조리장 내 환풍시설과 각종 조리기구 등에 쌓인 기름대 청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는 사업참여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갖춰 이달 16일까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